MBN 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핫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과거의 고민은 뒤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볼 텐데요. MBN 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7월 18일에 매수를 해서요. 27% 수익을 내고 있고 2차 목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의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중국에 있는 잭시미스를 중국에다가 매장을 또 한 번 창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호재를 맞은 거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 가능세로서 오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 뿐만 아니라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경기 기업 자체에서도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한 번도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2차 목표가였던 12,000원을 넘어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있는 12,700원, 12,3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경영권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남아있고 중국에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호재를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세가 나타내면서 3차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세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요. 일단 3차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아직은 좀 더 홀딩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고점을 넘어서 13,000원까지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핑거스토리 리뷰를 해볼 텐데요. 하루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업 중국 소비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웹툰 기업인데 왜 소개를 해주시나 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소개하셨을 때만 해도 매수에도 27% 넘는 수익을 냈을 텐데요.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소개를 하면서 이 전 고점을 넘어갔을 때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라고도 소개했지만 경기 민감주로서 국내 웹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윗고리를 길게 좀 달면서 어느 정도 매물 차이시는 매물이 좀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의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라인을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2차적인 상승승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3,640원인가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아마 연휴를 끼고 나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 전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2차 목표가는 3,800원을 좀 높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3,800원 잡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수익금으로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은 수익 실형 그리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전략 이렇게 투트랙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블루엠텐 리뷰 해보겠습니다. 23%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13% 넘게 극등하면서 역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위고비의 물량 60%를 배정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방은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블루엠텍이 위고비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10월에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될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써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조금 더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팔릴 거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지만 일단은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늘 한번 신고가 영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은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저점에서 갖고 있어서 지금 안 팔아도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2차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가는 28,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아마 그 이후에 10월 10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더 세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신고가 영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요. 조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릴 여력이 있다면 2차 목표가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태 매니저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오늘장에서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는지 알아볼 텐데요. 매번 특별한 뷰를 제시해주셔서 오늘의 섹터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어? 방산이네요? 오늘장에서 좀 강한 섹터를 의외로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지 않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방산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들 중에서 급등하는 주목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방산과 연계된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산을 갖고 온 이유는 역시 뻔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멘의 후팀 반군까지 반격하면서 아무래도 중동발에 대한 중동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여파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이런 중동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악재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방산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방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미사일이라든지 화학을 만들고 있는 빅텍, 스페코, 한일당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거나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바닷건에서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방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매니저님이 이렇게 특별한 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덜 오른 방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탑픽 섹터는 어떤 기업인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온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HVM? 이 기업은 생소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특별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소재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HVM은 비철금속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HVM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첨단금속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방산 쪽으로도 엮여있는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대 방산업체하고 첨단금속을 납품했던 이력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방산기업과에 대한 협업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산기업으로 좀 엮여있는 모습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사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항공이라든지 미사일 엔진에서 만드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우주항공하고도 같이 엮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사인 HVM도 역시나 아직은 시장에서 부강이 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바닷건에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HVM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오늘이 다 3개월 차 딱 되는 기업인데 오늘이 딱 보호 예수 물량 3개월 차 풀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통 물량 한 120만 주가 오늘 풀리는 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으로서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조정을 길게 받고 나서부터 바닷건에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편입해서 박스권 상단만 돌차하면 역시나 2차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넘어가는 18,000원 손절가 라인은 14,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 오른 방산기업 찾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중동 이슈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뻔한 방산주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바닷건에서 차트를 이쁘게 형성하고 있는 조금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HVM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 저는 개인적으로 매니저님의 매크로 환경에 대한 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무료방송은 없고요. 또 내일도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때 녹색밴드에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오늘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리뷰들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웅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